1, 2, 3 하나, 둘, 셋 시작! 놀이기구 정복 정복 비행기 타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오늘 이거 두꺼운 방코트 자라에서 산 거 입었는데 그래도 추워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추워서 저는 지금 2년을 가는 중입니다 오토버페스트 맥주축제 하러 가요 안녕 타이밍은 카드로 하자 안녕 하루 되살되요 아디더스가 다 좋다 음 도착 오늘도 하루 되살되었어요 이게 무슨 상대야? 헬스! 아 진짜 맛있겠다 이 맛이 청정라거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반은 넘어서 서비스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어? 콜라주? 왜 콜라주 하면 아재야 요즘? 아니 애들이 아재 갔다고 해가지고 진짜? 왜? 나만 나 콜라주 하는데 독일의 한식당에서 소맥 먹는 여자들 맛있겠다 와 레전드다 저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아 나 저런 것도 못하겠어 아 저런 거면 떨어지는 거 없어? 룰코 없냐? 룰코 없어? 짠 안녕하세요 사진인 줄 알았어 어디에 왔나요? 옥토바패스트 옥토바패스트 헐 아 저렇게 진짜 새겨주나보네 귀여워 귀여워 뭐하지? 왜 있다는 거 아니었을까? 인포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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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근데 생각보다 멀쩡하네 어 나 머리 풀렸어 오리기구 정보 오리기구 정보 와 미친거 아니야? 오오오 자 꾸신하고 출발 이따가! 아니 들어갈 틈이 없나? 어! 이러간다, 이러간다! 대박이다, 무슨 노랜데? 우리로 치면 남행열차 같은 건가봐! 남행열차! 남행열차 싫어요? 남행열차 입 explosion 프라이터 이거 하나씩 다 열어봐야 될 건가? 근데 그냥 앉아. 회사님 거 빼면 예쁜데. 이게 찾기가 어려 보네. 너무 예쁘다. 5시, 6시, 2시 종류 맞춰서. 시간을 맞춰서 종류가 오긴 했는데. 그게 오늘 아침에 들었던 기회를 하는데. 아 그 아까 들은 거? 네. 아하. 아 이거 너무 예쁘다. 진짜 귀엽다. 그지?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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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엽다.